오! 나이스! 나이스겠지? 내꺼 다 내꺼! 어딜 공기! 가보자! 아 뭐야! 아 뭐야 박쌤? 짜증나? 왜 갑자기 나한테 짜증나는데? 너가 내 오뚜기 다 뺏어갔잖아? 야 그건 오뚜기 까기에서 너가 친 거잖아! 내가 친 거여도 그렇지! 다 가져가는 게 어딨어! 너는 졌으면 결과에 승복해야지! 왜 이렇게 스포츠맨십이 없냐? 다시 해! 오뚜기 까기! 오뚜기 공기로 해! 그럼 오뚜기 공기? 그건 더 자신있지! 덤벼! 까부지마!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졌다! 너무 신나! 오뚜기 공기 내가 뭔지 안다! 너 두 개 걸었지? 나 두 개 걸고 한다! 하나 짚고! 하나 걸고 하나 짚고! 하나 걸고 이걸 세 개 다 하는 거지? 나 잘하지? 좀 하잖아! 마지막 다 됐다! 여기까지 통과했으면 뒤집기 해서 가져가는 거지? 내 오뚜기! 뒤집기 해서 가져간다! 하나 둘 셋! 두 개 밖에 못 집었잖아! 이건 내 거다! 오뚜기 뺏겼다! 이번엔 내 차례지? 너 거 두 개 걸어! 내 거 두 개 걸고 한다! 하나 짚고! 셋! 하나! 오케이! 나도 좀 한다고! 마지막까지 성공한다! 제발! 뒤집기 해서 망해라! 뒤집기 간다! 제발 하나라도! 하나도 못 잡았네! 예쓰! 하나도 못 가졌네! 진짜 똥손! 내 차례다! 내가 이겨주지? 이건 다 내 거야! 마지막 뒤집기? 이씨! 안 되는데! 어? 선생님이다! 저게 내 거다! 내 거! 내 거다! 내 거! 저게 내 거! 너희들 연습 안 하고 뭐하고 있어? 선생님이잖아! 그.. 그게.. 그게.. 오뚜기 갖고 놀고 있어? 저 혼자 그런 게 아니라 오오비키도 그랬는데? 어? 비키가 왜? 연습하고 있는데 비키는? 뭐야, 너 오오비키? 같이 놀고 있다가 혼자 내빼기야? 빨리 가방에 넣고 연습해 왜? 좋아! 오늘도 신나게! 어떻게 공기놀이하기! 됐어! 공기농! 가만 안 더! 티티티티오 미키! 과연 뭐가 나올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우와! 세모입니다! 오! 세모야! 세모! 와우! 세모야! 오! 신기하다! 위에는 뭐가 들었을지 뜯어보겠습니다! 오! 오! 이 무시무시한 캔디! 이건 뭐지? 참가! 신청서? 당첨? 대왕오뚜기? 오! 탈라야! 나 대왕오뚜기 당첨됐어! 대왕오뚜기 당첨? 오! 이거 봐! 대왕오뚜기 당첨됐대! 재밌겠다! 귀여워! 미키! 와우! That's nice! 그리고 여기에 어? 누구지? 누구지? 와! 탈라야! 이거 봐! 진짜 대왕오뚜기야! 진짜 리얼 대왕오뚜기야! 정말 정말 대왕오뚜기야! 와우! 위키! 한번 뜯어봐! 뜯어볼게! 자! 그럼 정말 기대되는 대왕오뚜기!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떨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 먼저 윗부분을 뜯어볼텐데요! 오! 손으로 가능할지! 오! 가위를 이용해야겠어요! 가위를 사용할 땐 조심조심! 두둑뚝뚝뚝뚝! 우와! 오! 사탕에 들어가는 대신! 맛있는 것들이 있고! 우와! 여기 말랑이도 있어! 그 말랑이 느낌 리얼 좋을 것 같아! 리얼 좋겠지? 만져봐야지! 귀여워! 리얼! 이 안에 뻥이오가 들어있고요! 어! 뭐야! 뜯어진게 들어가있네! 그라벨! 오! 요건 딸기 빼빼로! 요거는 쥬시드랍밥! 오! 풋젤리도 있어! 우와! 맛있겠다! 그 다음에 스키씨 이거 볼펜인데! 뿅아리 스키씨! 그리고 요거는! 말랑이 스키씨! 대망의 하이라이트! 트링커볼! 와! 느낌 완전 좋아! 느낌 좋겠다! 오! 말랑이 느낌 완전 좋아! 자! 너도 만져봐! 우와! 오! It's so squishy though! 여기 있는 간식들은 이따 먹어보기로 하고! 드디어 대왕호뚜기! 이 안에 진짜 대왕호뚜기가 들어있는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가위를 사용할 땐 조심조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진짜 대왕호뚜기가 들어있을까요? 과연! 대왕호뚜가 나와라! 대왕호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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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대왕호뚜기야! 오마이미키 대왕호뚜기! 진짜 신기해! 잘 만들었다! 진짜 잘했다! 어떻게 만들어? 오뚜기가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고향은 합격인데! 오뚜기 해봅니다! 장례루가 실패였습니다! 오! 오뚜기! 완전 잘돼! 비교해보면 작은호뚜기 남 한 대왕호뚜기 엄청 커 움직인다! einmal 만že 볼게 오아나 한번 만져볼게요 와 진짜 이만해 빅 사이즈 어떻게 만들어? 죽은줄 알았어 다신 못ôle ㅋㅋㅋ 다시 못할지 비교해보면 정말 크다 한 100배는 넘는 것 같아? 100번도 넘게 되지 오뚜기는 옆에 잠깐 두고 간식을 먹어볼까요? 하나씩 먹어보겠습니다 난 이거 오 이거 푸젤리 완전 긴 거 알지? 이걸로 대결하고 그러잖아 오 여기다 근데 쥬시 누락 카라멜 싸먹으면 맛있겠다 오 that sounds great 사운드 그레이지? 해본다 오 이거를 떼서 카라멜을 둘둘 말아줍니다 오 이들을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그치 그 다음에 쨘 다음에 완성 먹으래? 안먹나고 내가 먹겠습니다 완전 상큼하고 시큼하고 맛있어 단신단신 다음은 빵이오 과자 알지? 이거 카라멜은 어때? 나 이거 궁금한데 먹어라야지? 난 먹어볼래 렛 미 트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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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프 요셉 헬프 요셉 비키 유어 릴리 굿 나 잘해? 헬프 요셉 많이 먹어 나도 먹어보겠습니다 뻥이오 카라멜 이렇게 생긴거 오 신기해 느낌이 말랑카우고 이건 딱딱한 버텨가 있고 누룽지 맛 이런 맛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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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대왕 오뚜기가 재밌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요 좋아 오늘도 신나게 대왕 오뚜기 뜯기 됐어 됐어 완전 잘 돼 오뚜기 전이었습니다 와왕 ㅋㅋㅋㅋ 포켓몬빵 없어 아무데도 없어 편의점 다 갔는데 없어 다른 유튜버들은 다 포켓몬빵 하던데 나만 못사는 건가? 나한테만 안파는 거야? 설마 그런거야? 으아하 오랜만에 파빗으로 마음에 추스려야지 으아 야 오 미큐 오 박생? 으아 하아 이거봐라 포켓몬 카드 아아 아 아 아 아 아 모 포켓몬 와 뭐 거지 레어 템인데 아빠한테 사달라고 하니까 사줬어 와 너도 잘 산 척한다. 부러우면 부럽다고 하면 되지 와 안 부럽거든 사실 부럽거든 나 저 연필 부럽잖아? 부러워해야 할거야 왜냐하면 여기서 레어템이 나오잖아 카드 한 장당 10만원도 더 넘게 팔 수 있어 10만원? 폰으로 검색해봐 포켓몬 카드 피카츄 HR 진짜? 검색해본다 진짜네 9만 9천원으로 돼있어 이게 말이 됨? 카드 한 장에 10만원? 이 안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지 100만원이 넘게 들어있을 수도 야야야 너도 그거 언제 갈거야? 지금 까보면 안돼? 솔직히 나 이 포켓몬 카드 안 모으는데 너 이거랑 거래할래? 거래? 오퀸님들이 박세인이랑 거래할때 의심부터 하라 그랬는데 무조건 사기라고 사기 아니라고 사기 아니라고 의심이라니 절대 아니라고요 이번엔 믿어달라고요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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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믿어줄게 하자 걸려들었어 저는 이거요 포켓몬 카드 잘만 뽑으면 100만원이라는거지? 그럼 저는 이거요 연필 파빗 이제 승인? 무슨 소리? 왜? 해주면 안되나? 안되지? 추가해주세요 추가! 추가! 레어팀이 나오면 20만원도 더 넘게 할 수 있는데 그걸로 되겠어? 20만원? 안나올수도 있잖아 야 이게 25주년이야 25주년 얼마나 귀한게 들어있겠어 그 그런가? 당연하지 그러니까 추가해주세요 추가! 오뚜기로 추가! 아 알겠어 오뚜기 한개? 한개 더? 됐지? 이제 그만 솔직히 좋은거 안나올수도 있고 모르는거잖아 그래 그럼 승인 나도 한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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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피카츄 카드 대박 나 간다 벌써? 까는거 안봐? 안봐도 뻔하지 좋은거 나오겠지 간다 하하하하 어 가라 어 응? 뭐야 또 당한거야? 사기를 몇번이나 당하는거야 응? 어디기 바보 사실은 미리 다 뜯어봤지 뭐가 들었지 뭐야 마음에 드는 카드가 하나도 없잖아 오비키아들에 팔아야지 짠 드디어 피카츄 카드깡 열어보겠습니다 뜯어볼게요 뭐야 여기 왜 까져있어 어? 이씨 미리 깔았잖아 뭐야 카드 1번 룩이요 룩이 얼마지? 룩이 얼마야? 룩이야? 89,000원이야 대박 대박 근데 좀 다른데? HR카드가 89,000원인거고 이거 500원이야 박세니 이거 다 알고있었네 알고있었어 다음 카드깡 뭐지? 가이오가 자 또 다음 제크로모 다음은 뮤 이거 좀 바짝거리는데? 이거 얼만지 아시는 분? 다음은 기본 에너지 이게 마지막인데 총 다해서 3,000원도 안되잖아 아아 사랑당했어 또 ubernetes 허황된 꿈을 꾸지마세요 저처럼 허황된 꿈꾸다가 사기 당 university 지금부터리로 브레드 커피 웰크 초코 어 나는 좋고 나와라 나왔습니다 뭐죠? 뭐하 사탕 이잖아 사기 내 사기 초코나온다더니 먹어보겠습니다 다시 먹어보겠습니다 응? 상큼해 하나도 없나? 아오 밥이 없어 큰일났네 이거 어? 가만히 있어봐 두부 사오는 김에 그냥 같이 사와야겠다 어우 여기있다 아이고 요즘엔 이렇게 작게도 나오나보지? 이걸로 점심 먹이고 저녁은 따로 밥 해줘야겠다 좋아해요 어? 어디 갔다와? 두부랑 햇반이랑 좀 사왔어 좀 이따 밥먹게 어 배는 안고픈데? 얘들아 이리와 밥먹게 밥먹기 싫어 뿡뿡 먹기 싫기는 이리와 밥먹게 에이스크림 뿡뿡 밥먹기 전에 아이스크림 안돼 오마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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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어키 어키 와인 어우 그거 뭐야? 그어? 이거? 이거 자판기 장난감 줘봐 나도 해보자 브랜드사장님 inch Protection 나는 윌크! 나와라! 뭐가 나올지? 오! 사탕 두 개는 나왔다! 케케케! 나있자! 아이고 아이고 밥 먹기 전에 사탕 먹으면 안 되지! 자, 밥 먹자! 어, 피키야! 저기 햇반 1분 30초 전자레인지에 대워! 그래서 먹으면 돼? 아, 뭔 이거? 어? 어? 이거? 이거 햇반 아닌데? 응? 우와! 이거 햇반 아이스크림 새로 나왔다고 해서 진짜 먹어보고 싶었는데! 아, 아이스크림! 대박! 응? 뭔 소리야? 어머, 진짜 아이스크림이라고 돼 있네? 아이스크림? 엄마는 밥인 줄 알았어, 이거? 아하하하하하! 햇반 아이스크림인데 속았대요! 속아서 샀대요! 키키키오, 미끼! 우린 아이스크림이 더 좋지요! 야, 밥 먹고 먹어! 가만히 있어, 근데 밥이 없잖아? 밥이 하나도 없어, 어떡하니 세상에? 엄마 괜찮아, 우리 이거 먹을 거야! 더 맛있다, 키키키! 더 맛있다, 키키키! 아유, 큰일이네 이거! 잠깐 가만히 있어봐, 엄마 밥 할 테니까! 아이스크림 먹지 말고! 아이스크림 먼저 먹을 거야, 이따가 밥 먹을게! 아이! 밥 먹기로 무조건 약속! 밥 먹기로 약속해! 응! 그럼 지금부터 편의점 신상 햇반 아이스크림 먹어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뜯어서, 우와! 따로 맛인가 봐! 음! 맛있겠다! 한 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이 안에 들은 게 뭐지 이거? 오, 이 안에 들은 게 뭐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벌레 같은 거 먹어! 이거 뭐지? 오! 이게, 이게 뭐지? 응? 이게, 흥미 같은데? 검은색 쌀? 특이하다! 타로 버블기 있잖아요, 거기 안에 타피오카를 넣었는데 그런 느낌을 내신 것 같아요! 근데 타로 아이스크림은 진짜 맛있어! 특이해요! 우와, 이거 뭐야! 진짜 마발이 들어와 있어! 이거 너무 웃긴 맛이다! 하하하! 고소한 맛! 캣캣캣! 와, 아이스크림에 밥이 들어있으니까 너무 웃긴 맛이다! 하, 웃겨! 캣캣캣! 귀여워, 미키! 그렇게 웃겨? 어, 엄마 먹어봐! 어디 보자! 음! 어머! 세상에, 진짜 웃기다! 아이스크림 안에, 어? 밥이 있다! 타로 아이스크림이랑 밥, 조금 같이 먹는 느낌! 우유와 아이스크림에 밥알 들어가 있어! 아, 이거 웃기네, 캣캣캣! 웃기네, 이거! 진짜! 어머, 세상에! 어, 허허허허허허허허허 자, 얘들아, 밥 다 됐다! 밥 먹자! 엄마! 엄마 나 배 안 고파졌어 얘네가 진짜 야 밥 먹어 빨리 으악 오키님들 밥 먹기 전에 아이스크림 먹으면 밥만 없어지고 키도 안 커요 키 크려면 밥 많이 먹어야 돼요 알겠죠? 밥 잘 먹는 오키님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나도 좋아요 눌러 넌 못 눌러 밥 안 먹잖아 와 나도 좋아요 누를 수 있자 살짝 자 나도 키 키 키 키 오우 비키 좋아 오늘도 신나게 햇반 아이스크림 먹고 밥 맛있게 먹기 성공 어? 어? 이거 어디서 온 거야? 잘못 온 거 같은데? 가만있죠 뭐지? 뭐지? 허기허기 허기허기다 오 허기허기 허기허기 저 인형 저 인형 이 인형이 왜? 잘못 주문했네 반품할까? 저 인형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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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또 언제부터 거기 있었냐 무시무시하게 생겼어 허기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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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누구신건가? 선생님이 누구신건가? 연습이나 해야겠다 연습이나 해야겠다 언제 나야 일곱번 허기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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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날 갑자기 인형이 택배로 오는 거지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에 시키지도 않은 인형이 오다니 그 인형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말을 하는거지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알아? 뭔데 뭔데? 뿌옹! 옆에 오뚜기가 따라오는데 그 오뚜기는 심심해서 친구를 찾아다닌대 친구를 찾으면 평생을 따라다닌대 에이! 평생! 긴! 하하! 이거 봐라? 깨굴깨굴 너무 신기하지 이거 봐 너무 재밌다 키키키키오 위키 아 냉장고에 어디서 한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키키키오 키키키오 같이 놀자 하하하 오뚜끼 까기 아 예스 다 내꺼 하하하 아 나 숙제 하나도 안 했어 언제 다 해 그렇게 놀고만 있으니까 못하지 이젠 내 차례야 하나 둘 셋 오뜨기 까기 다 내꺼 뭐야 다 잃었네 부문도 못하고 나도 고문 숙제 하나도 안 했어 언제 다 하라는 거야 짜증나 얘들아 내가 엄청나게 재밌는 거 발견했다 재밌는 거 그게 뭔데 숨은 소스 게임 숨은 소스 아 이 안에 맛있는 소스랑 맛없는 소스를 넣고 빼빼로로 맛있는 소스를 찍어 먹으면 성공 맛없는 게 걸려도 맛있는 척 하면서 먹으면 통과 뭐라고 맛있는 척 하면서 먹으면 된다고 어 재밌겠지 키키키 껴우 미키 그럼 이긴 사람 뭔데 이긴 사람 뭐 할까 뭐하지 뭐하면 좋을까 이긴 사람 뭘까 아 구문 대신해 주기 하자 그거 좋네 대신해 주기 내 숙제를 대신해 준단 말이지 그거 좋잖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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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숨은 소스 찾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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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오케이 그럼 첫 번째 선수는 과연 뭘까요 내가 먼저 한다 먼저 해 과연 맛있는 게 나올지 내 행운의 손을 믿겠어 과연 행운은 박수인에게 올지 이쪽이지 어? 오비키 너 표정 보니까 반대쪽이네 내가 뭐 여기잖아 여기지 듬뿍 찍어서 어디 봐야지 어 어 구독한데 어 어 어 뭐야 이거 고추장이잖아 아 하하 고추장이지 고추장 아.. 옆에 뭔데 뭔데 옆은 귤잼이잖아 기간 예쁜 귤 취미입니다 5주장 걸렸다 개퀴 캐 이걸 어떻게 먹어 근데 티 안나게 먹으면 이기는 거 아니야 맞아 맛있게 먹으면 인정 이걸 어떻게 맛있게 먹어 아니면 내 공원 숙제 하던지 방금 방금 뿅뿅! 아! 짜증나! 너 두고 봐 하! 맛있겠다! 음! 고추장 맛있네요? 맛있어? 월박신 성공! 와! 고추장! 다음 소스는 과연 뭘까요? 이겁니다! 오리영 선수! 입장! 어떤게 나와도 성공입니다! 왜냐면 맛있게 먹을거기 때문이죠! 캐캐캐!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럼 시작해주세요! 잘 보세요! 남자는 한길만 간다! 한길 파워! 야! 난 이걸 선택했어! 어디야? 여기지? 아! 걸렸다! 맛있는거다! 분명히 초콜릿! 누텔라! 뭘까요? 어! 이거 뭐야! 냄새! 와사비! 정답! 와사비입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가 이겼네! 쟤 저거 절대 못 먹어! 내 굶은 잘 부탁한다! 내 굶은 잘 부탁한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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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것도 많은데 어떻게 박세이 누나꺼까지 해! 그래! 먹어야겠다! 진짜! 먹게? 티 안나게 먹으면 된다 그랬지! 그래! 죽었어! 응! 맛있겠다! 아! 해! 실패! 이로써 오리온 선수 실패함으로써 박세인 선수 승리! 역시나 이겼어! 넌 나 찬데? 아! 몰라! 아! 몰라! 아! 정말 어렵네! 서둘러서 해! 30분 뒤에 선생님 온다? 그럼 지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너가 다 해야 가지? 아! 진짜! 거의 다 됐어! 자! 여기! 됐지? 고맙다! 그럼 난 간다! 아! 속 편하네! 아! 팔 아파! 쉽게 숙제하기! 대성공! 이게 뭐니? 다 틀렸잖아! 네?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숙제 다시 다 해봐! 야! 오리온! 너 숙제 이거 다시 다 해! 죽을래? 에잇! 나 모르는 거야! 야! 그러니까 5학년한테 그걸 맡기면 어떡하냐? 아! 짜증나! 다 틀렸잖아! 너 때문에 혼났어? 좋아! 오늘도 신나게! 너네끼리 대성공하지마! 대성공 아니고 대실패라고! 그래도 대성공해 일단 해! 숨은 소스 게임! 대성공! 대실패라고!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부끄리 대성공! 난 다해약아! 막건들! 난 다해약아!